지방행그네, 남자애 이게 누구야? 잠깐만, 잠깐, 좀 이따 얘기해요 아, 국수 잘 먹어요 우진이 때문에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야지 저희가 모자도 잠깐만 굽혀봐요 나는 왜 안보여 사랑해줘 자꾸 뱉어 대세 김치래? 소라고? 소라고? 소야 소야? 지가 석대라고 소처럼 먹네 안녕 맛있어 다 먹었죠? 응 알았어 우진아, 고기 밥도 한 번 먹어볼까? 다 먹고 벚꽃 옆에 있잖아 응 이거 빼 봐, 이거 빼 봐 아, 뜨거워, 뜨거워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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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진이, 맛있어요? 네 네 바르게 앉으세요 바르게 앉으세요 아,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,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,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, 나가꼬 아, 알고 fruit 너무 영상 своим 어머니 어머만 감사합니다.